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포구에서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지난 20일 도심 속에서 60여종의 나무와 꽃으로 조성돼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경의선 숲길여행 프로그램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참여하는 경의선 숲길여행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경의선 숲길여행 프로그램은 2시간 동안 연남 파출소를 시작으로 과자역까지 생태체험을 하며 진행됐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청장 장애인의 날 기념인사 및 격려 말씀이 있었고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의선 공원팀장이 경의선 숲길 유래를 소개하고 경의선 숲길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수목 및 식물을 관찰하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뿐만 아니라 식물 고유의 독특한 특징과 명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의선 숲길 곳곳에 살아있는 철도선을 보며 경의선이 달렸던 100년간의 역사와 문화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상캐스터